라이팩 라이팩 안녕하세요 라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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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팩은 라이트 패키징의 준말입니다 즉 반도체 소자 위에 레이저를 접목시킨 기술이기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의 동작을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학 소자와 기존의 반도체 소자를 결합시킨 옵티컬 엔진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저희 라이팩은 FOWLP라는 최첨단 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이라는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서 레이저 소자와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고 있는 트레인시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농작을 감지하는 3차원 3D 센서를 제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정말 신기해 그래서 이 기술이 다양한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옵티컬 엔진이라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여기 보시면 옵티컬 엔진의 쪽은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원 디스플레이, OOSIP, 다른 모델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만 계신가요? 수출 중이신가요? 사실 저희가 레이저하고 반도체하고 결합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보다는 주로 외국 업체를 공약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카피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국 시장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기술제를 원하고자 이 광융합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ecause of their specific specializations they actually do go overseas with exports but they also have the opportunity now to promote themselves more to the Korean market as well Great,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